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의 성공을 얘기할 때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약간 다르죠. 달라야 하고요. 뭐 물론 우리가 속세에 살고 있긴 하지만 4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성공이란 돈, 승진, 더 넓은 평수의 집, 친구들이 보면 껍벅 죽을 비싼 외제차, 명함을 내밀면 누구나 부러워할 회사의 이름과 직함, 이런 것들과는 자못 다른 그 무엇의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물질적인 것들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허망함, 속절없음을 깨닫게 되고 좀 더 나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속의 평화와 건강, 즐거움, 가족의 안녕,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의 성공이란 나를 찾아서 나답게 살아보는 거겠습니다. 그러자면 전반전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하고 생각처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껏 살아온 날들에 대한 깊은 성찰, 남다른 각오와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그리고 행복감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중장년에 들어섰음에도, 그리고 입으로는 인생 후반전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전반전과 다름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잘 관통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제 영상을 보면 꼭 한두 개씩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뻔한 얘기네.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네.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봐요. 아이디어가 부족하네. 모든 인생의 법칙은 단순 명쾌합니다.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고 살면 성공한다는 말이 다 있을까요? 그래서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인생 후반전에서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모르는 듯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특별한 내용이 없네. 다 아는 거라고 댓글을 다는 딱 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거 얼마나 실천하고 사시는지요?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전반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꿈이 무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떠먹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가 코앞인데요. 준비는 해야겠는데, 은퇴 이후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자기 가슴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남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일찍 포기한다. 중장년이 되어서 인생 경로를 바꾸고 나쁜 습관을 털어내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높이 쌓아온 담벽에 있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과 도전을 해야 하고, 익숙함을 버리고 어색함이 주는 불편함을 참아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서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친척도 느리죠. 더구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은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짓누르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솔솔 피오르게 될 즈음이면 그만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에이, 인생 후반전이라고 뭐 다를 거 있어? 남들도 다 그냥저냥 살잖아. 뭐 특별하게 유난을 떨고 있네. 이제 필요한 것은 포기를 정당화하는 핑계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버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놓고선 저희처럼 열심히 해봐라, 같이 잘 살아보자, 인생 후반전을 바꿔야 한다고 용기를 줬던 사람에게 사기꾼이네, 헛소리했네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죠.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늘 쉬운 방법만 찾는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건 뭘까요? 다 알고 있는데요. 왜 또 이런 걸 볼까요? 그건 바로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안다고 다 말하는 분이 모르고 있는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또 나오는 거죠. 인생에 왕도 없다는 말. 지름길 없습니다. 마음 먹은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열심히 해서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도 그 고비만 넘기면 우리 몸이 익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하지만 늘 쉬운 방법만 찾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도 아예 처음부터 쉬워야 합니다. 몸이 새 일을 익힐 때까지 버텨내질 못하고 이내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없나 찾아 나섭니다. 이게 습관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학 공부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할 때, 악기를 배울 때, 금연을 할 때 이들은 늘 쉬운 방법만 찾느라 시작과 포기를 반복하면서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행동이 따라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변하고 싶다는 욕구를 늘 갖고 있죠. 하지만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도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합니다. 그게 왜 나쁘냐?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건재하다. 이상 없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상대방에게 냉소적인 비아냥까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술, 담배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태도가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서 덧붙이죠. 자신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생각이 너무 많다. 정보를 모으기에 치중하고 장단점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쉬울까? 저게 쉬울까? 늘 책상머리에 앉아 생각만 합니다. 아주 오래 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선배 한 명이 고민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데 그 회사가 좀 먼데 위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좋을지 또다시 다른 회사로 옮기고 나서 잘 적응할지 또 우리 부서장의 임원에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회사에서 언제부터 오라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한 달 만 미도 안 줘요? 그랬더니 글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직 이력서도 안 냈다는 거예요. 크아... 힘 빠지죠. 아마 후배였으면 뒤통수 한 대 후려 갈겼을 겁니다. 제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참 욕해졌던 기억이 나요. 고민할 걸 해야죠 말이죠. 꼽히지도 않고서 이력서도 내지 않고서 회사 출근할 생각부터 걱정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변하지도 못하고 더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일곱 번째 남 안 되기를 바란다.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남 안 되기를 더 바라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의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죠. 더구나 다른 이의 성공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무슨 농간을 부렸을 거라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야 성장과 발전하고는 탐사코 지내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여덟 번째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 나이 돼서까지 또 배워야 한다고? 배우는 건 학원이나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지난 영상 어느 95세 노인의 땅을 치는 후의 편을 보시고 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단 내용입니다. 이분은 배운다는 것이 학교나 학원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좁게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학교를 다닐 나이는 지났으니까 인생 후반전에서의 배움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배움은 인생 후반전에서 시작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 배움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지난 일로부터 지난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고리타분해지고 우리 생활 방식은 시대에 뒤쳐지고 뇌는 굳어버릴 것이며 우리가 하는 얘기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게 분명합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든지 오디오북을 듣든지 팟캐스트를 듣든지 새로운 지식을 채워넣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을 이해하고 전반전을 복귀하면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다 알고 있다 얘기하지 말고 실천과 행동하면서 한 번 시작하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은 굳은 의지로 인생을 변화시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